안녕하세요 산쌤입니다. 자 우리 글의 목적을 나타내는 이 문제 유형의 빠른 팁을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항상 18번은 목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요 일단 먼저 글의 종류가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서 글을 읽어 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to whom am I concerned 이라고 해서 받는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 우리 그냥 이 누군가 받는 사람 이 귀하에게 라는 표현으로 to whom am I concerned 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런 표현은 보통 편지글 혹은 이제 이메일 쓸 때 쓰는 글이거든요 to whom am I concerned 보고 아 편지를 쓴 사람이 있고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가시면서 글을 찬찬히 읽어가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사실은 글의 목적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글의 목적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파악하는 이 마법의 키워드를 알려드리면 바로 마지막 쯤에 보시니까 9번 문장 쯤에 I would like to know 라고 하면서 제가 이게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내가 뭐가 알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썼느냐 how to sign up for the club 이 클럽을 sign up 가입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편지를 썼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마지막 쯤에 보통 자신이 뭐뭐 하려고 제가 이거 하려고 글을 썼어요 하는 표현으로 please 라던가 제발요 하면서 please 라던가 but can you 라던가 이거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자 혹은 동사 ask could you 가 들어가면요 혹은 I would like to know 제가 이거 알고 싶어서 그래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I'm writing to know 이렇게 글을 시작하게 되는 표현들이 보이면 아 여기가 이 글의 목적이구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팁을 정리해 봤는데요 18번 문제는 사실 주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1분 컷으로 빠르게 그냥 풀어내셔야 되는 문제지요 자 듣기 하시면서 풀어내셔야 되고요 1분 컷이기 때문에 얼른 우리 팁을 가지고서 아 1번에 조류관찰클럽에 sign up 가입하는 how to 방법을 알고 싶어서 글을 썼구나 바로 1번으로 연결하는 거 1분 만에 끝내셔야 되는 18번 유형 목적이었습니다 1번 연결하는 거 1번 연결자 1번 연결하는 거 1번 연결하는 거 1번 연결하는 거